2차 백신, 후유증 없이 성공, 2차 접종 후기, 1차 후유증, 20일 동안 개고생, 2차는 이렇게 데뷔했다.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코로나와 백신 부작용 없이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예리미야 7장 14절, 요하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대한민국 코로나 초피상사태, 김 총리, 닷새 만에 확진자 2천명 넘어 10명 중 9명 델타 변이, 계속 들려오는 백신 후유증, 화이자 백신 맞은 20대, 20일 만에 숨져 인과성 조사, 이틀간 백신 이상반응 1923건, 사망 5건, 인과성 미확인,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마친 60대 여성 사망, 인과성 조사, 충남 공주서 20대 여대생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6일 후 숨져, 심각한 백신 후유증, 주요 이상반응 의심 사례는 지난 2월 26일 이후 총 15만 9,775건입니다. 백신 전체 사망자 백신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은 총 735명이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백신 후유증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을 들을 때마다, 백신을 맞을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방송과 뉴스에 안 나왔을 뿐 우리 주변에도 백신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 가족 중에도 아예 백신을 거부하거나, 1차 화이자 접종 후 심장이 아파 병원을 다니기도 했고, 2차 접종을 고민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크리스찬 튜브도 백신 후유증을 겪다. 아스트라제네카 1차 맞고 고생하다. 본인은 6월 7일 오전 12시, 모모 정형외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1차 백신을 맞았으며, 6월 7일 12시간 동안 그리 큰 부작용이 없고, 체온만 약간 오른 상태였기에 일절 약을 먹지 않았는데요. 갑자기 새벽 2시쯤 체온이 38도 이상으로 올라가, 타이레놀 2알을 먹었지만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이때부터 백신 후유증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으며, 어지러움과 두통 등으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백신 후유증으로 너무 어지러워 계속 누워만 있었고, 이 고통은 일주일 정도 계속되었으며, 계속 타이레놀로 버티다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일주일 뒤 중형병원으로 가, 아스트라제네카의 부작용인 혈소판 감소증 피검사를 받았습니다. 다음날 다행히 혈소판 감소증은 아니었지만, 계속되는 어지러움으로 치료를 받아 약 3일 정도 복용하니 증세가 많이 완화되었고, 약 20일 정도 되니 몸이 정성화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백신 부작용으로 고생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코로나 백신 후유증을 그동안 맞았던 독감 수준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두번째, 백신 주사를 정오에 맞은 후 밤 12시 취침 전까지 체온이 1도 정도 올라가도 참을만했기에 방심하고 타이레놀을 먹지 않았다. 세번째, 새벽 2시쯤 체온이 38도가 넘어서야 급하게 타이레놀을 2알을 먹었지만, 한번 오른 체온을 떨어뜨리는 것은 쉽지 않았다. 네번째, 접종 후 24시간이 지났을 때 체온이 38.5도까지 상승해 계속 타이레놀 2알씩 복용했지만, 효과는 잠깐이었다. 다섯번째, 이때부터 약 15일에서 20일을 고생했다. 여섯번째, 너무 타이레놀만 의지했다. 저한테는 타이레놀이 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백신 접종 후 약 선택의 고민 아세트 아미노펜 계열의 타이레놀을 선택할 것인가? 이브 프로펜 계열의 E-프렌-S나 바르소펜 등의 약을 선택할 것인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진통 소염제를 먹고 싶은데 항체 형성에 방해된다는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약 선택을 고민하는데요. 의사와 약사분들의 의견은 이브 프로펜 계열의 약도 접종 후 4시간 위에 복용하면 항체 형성에 이상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이번에는 아세트 아미노펜 계열의 타이레놀보다는 이브 프로펜 계열의 약을 선택하기로 했고 또 이것이 좋은 결과를 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의견임으로 참고만 해주시고 의료진의 권고를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2차는 이렇게 극복했다. 프로로그 1차 백신 접종 후 병원에 갈 정도로 고생을 해서 2차 접종을 위해 유튜브, 인터넷 검색, 약사와 의사의 조언 등을 종합해볼 때 타이레놀보다는 이브 프로펜 계열의 약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고 약사가 건네준 이브 프로펜 약인 이프렌S를 준비했고 확실히 타이레놀보다는 도움이 됐다. 첫번째, 체온이 오르면 떨어뜨리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체온이 오르기 전에 미리 약을 먹었다. 두번째, 1차 때는 아세트 아미노펜 계열의 타이레놀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해 이번에는 이브 프로펜 계열의 이프렌S를 준비했다. 이브 프로펜이라는 용어가 생소해 약국에 가서 약사에게 이브 프로펜 약을 달라고 하니 이프렌S를 주었다. 세번째, 8월 23일 12시 백신 접종 후 식사를 한 다음 오후 1시 30분경 타이레놀 하늘을 먹었다. 주의할 점은 이브 프로펜 계열의 약은 접종 후 4시간이 지나서 복용해야 항체 형성에 방해가 안된다는 것이다. 네번째, 제 경험으로는 추침 전에 미리 약을 먹고 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브 프로펜 계열의 약을 먹고 추침했다. 다섯번째, 접종 후 24시간이 지나 체온이 최고적으로 오르는 경우가 있어 다음날 점심 식사 후 이브 프로펜 계열의 약을 한 알 먹었다. 여섯번째, 약을 정확히 이틀 동안 낮에 한 알, 추침 전 한 알씩 전부 4알만 먹었다. 일곱번째, 3일째인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몸이 좋아졌음을 느낀다. 1차 접종 때 15일 동안 누워 있었던 것에 비해서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심각한 백신 후유증들 8월 25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23일에서 24일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이 의심된다며 보건당국에 신고한 신규 사례는 총 6,023건이며 백신 종류별로는 화이자 3,048건, 아스트라제네카 1,520건, 모더나 1,439건, 얀센 16건입니다. 신규 사망신고는 10명이며 이 가운데 8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명은 화이자 백신을 각각 맞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아직 접종과 사망간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의심신고 사례는 27건 늘었고 이 가운데 수만 1건은 화이자, 5건은 아스트라제네카, 1건은 모더나 백신 접종자입니다. 특별관심 이상반응 사례나 중환자실 입원, 생명위증, 영구장애 및 후유증 등을 아우르는 주요 이상반응 사례는 153건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차 접종을 한 뒤 2차는 화이자 백신을 맞은 교차접종 관련 이상반응 의심신고는 258건으로 누적 3,847건이 됐으며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2월 26일 이후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 누적 사례는 15만 9,775건이다. 백신 전체 사망자 숫자 8월 25일 0시 기준 누적 사망 신고 사례는 총 502명입니다. 백신 종류별로 보면 화이자 281명, 아스트라제네카 211명, 얀센 8명, 모더나 2명입니다. 다른 증상으로 먼저 신고됐다가 상태가 중증으로 악화돼 사망한 경우 233명까지 포함하면 전체 사망자는 총 735명입니다. 백신 별로는 화이자 417명, 아스트라제네카 304명, 얀센 10명, 모더나 4명입니다. 주요 이상반응 의심 사례는 총 5,938건이며 전체 이상반응 신고의 95.5%에 해당하는 15만 2,605건은 접종을 마친 뒤 근육통, 두통, 발열, 매스콤 등의 증상이 나타나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분류되는 일반 사례였습니다. 오늘의 큐티 그분이 주시는 복을 받으세요. 그분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 어두움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그분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 자신과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분을 믿고 바라볼 때 그분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분을 믿는 그대 되길 바랍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주는 크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